이번 시간은 34페이지의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먼저 1번에 이렇게 하죠. 기초판 형식이에요. 자 기초판이라는 것은 기둥의 밑부분에 하중을 전달해서 펼쳐지는 부분을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기초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적어놨죠. 독립기초가 나오고 있는 거죠. 독립기초. 그래서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독립기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우리 사람이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 있죠. 이것이 바로 독립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립기초가 있고 두 번째 복합기초가 있죠. 복합기초. 복합기초. 복합기초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죠. 그가 주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바치는 것을 복합기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식시사일 때 나는 짜장면만 먹으면 독립기초죠. 나는 우동만 먹으면 짬뽕만 먹으면 독립입니다. 그런데 복합은 두 개 이상 섞여서 오는 거죠. 그게 복합이죠. 그래서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짬짜면 이런 것이 복합이 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에 놨죠. 연속기초. 연속기초는 예를 들어서 벽이나 일련의 기둥을 응력을 띠모양으로. 그래서 일련이 되겠죠. 또는 벽체가 되던 일련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기초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 주택을 지을 때. 주택은 벽돌벽이잖아요. 맞죠? 벽돌벽입니다. 벽체예요. 주택은 벽돌로 살면 보통 기둥이 잘 없죠. 그래서 이 벽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벽의 밑부분의 기초가 연속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기초, 이 줄기초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조적조예요. 조적조의 기초를 생각하면 돼요. 조적구조, 조적조의 기초. 그러면 벽돌벽이나 이런 벌룩벽 밑에 기초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쉽게. 여러분들 주택을 짓게 되면 방과 방 사이에 벽체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벽이 있을 때 벽의 하부에 기초가 연속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기초가 연속조로 쭉 줄지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기초가 바로 연속기초, 줄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연속기초. 그리고 4번의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건물 바닥, 지하실 바닥 전체를 우리가 기초판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하고 같습니다. 배의 원리하고 같다 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 부력에서 배가 물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땅 위에도 떠있을 수 있게 하겠죠. 액체에도 떠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 온통기초. 그래서 이 온통기초를 전면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하실 또는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을 온통기초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온통기초. 그래서 이 온통기초.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판은 우리가 앞으로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집안의 지내력이나 내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기초를 우리가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적조 지을 때는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조적조 지었는데 다른 기초로 하면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연속기초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저거 나오죠. 36페이지에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와요. 그러면 지정은 기초판 밑면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했죠. 지정 형식에서 분류했을 때 두 번째로 지정 형식.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를 한 것이고 지정 형식은 기초판 밑면 아래 그래서 기초나 이런 집안의 내력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다 지정이라고 했죠. 지정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나눌 때 기초판 형식에서 지정 형식에서 나눌 때 다시 몇 가지다. 네 가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직접 기초가 있습니다. 직접 기초. 자 직접 기초란 것은 굳은 집안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직접 집안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경면 지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또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확대해서 확대해 가지고 기초판으로 한 거죠. 상부 우주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직접 기초라 해요. 그러면 이제 직접 기초에서는 앞에서 기초판 형식에서 다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직접 기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기초 형식에서 분류한 쉽게 이런 독립기초 이런 것이 직접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독립기초나 이런 복합기초 이런 것 다 직접 기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네 가지. 연속기초 그리고 원통기초 이런 것들이 직접 기초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직접 지내력이 경관 집안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접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 말뚝기초. 이 말뚝기초는 말뚝을 박아 하면 말뚝기초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말뚝을 박아서 상부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뚝이 들어가면 돼요. 말뚝의 종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말뚝을 박아서 하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말뚝. 말뚝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말뚝기초가 되는 거예요. 말뚝. 이제 주의할 건 직접 기초. 말뚝기초는 제발 직접 기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피어기초. 피어기초는 우물통식기초를 피어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교량 있죠? 교량의 교각의 기초 부분은 우물통처럼 파내려가서 기초를 설치해요. 이것을 피어기초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망기초. 자 자망기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기 두 가지로 나뉘어 개방자망과 용기자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방자망하고 용기자망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종류 정도만 혹시나 알아두시면 돼요. 이 파트에서는 너무 열심히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정 형식에서 나눌 때는 직접 기초 그리고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 이런 형태로 나누고 있다는 점 간략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요. 40페이지 보면 집안조사 개념이 나와요. 집안조사 페이지 40페이지 집안조사 자 집안조사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쉽게 봅니다. 여러분이 건축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축조를 해서 지어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치마가 안 되겠죠? 그러면 집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면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뿌리에요. 가구 뿌레를 매워 이제 우리가 간척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너무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뿌리 치마가 되겠죠. 그럼 건물이 위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구의 땅이 이 집안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집안이 안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점토다 또는 사질토다. 집안의 특성을 알아야지 그 집안에 적합한 기초를 우리가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집안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안 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연약 집안이 문제가 되겠죠? 안반이나 이런 데는 관계없겠죠? 그래서 연약 집안에 건축물을 잘못 지게 되면 이런 부동치마나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이 위험하게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안 조사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간략히 용어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에 시료라는 게 나오죠. 시료 그래서 품질이나 성분 등의 시험에 제공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가 시료예요. 그러면 집안이니까 흙의 재료가 바로 시료가 되겠죠? 시료가 되는데 이때 시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시료는 우리가 불교란 시료의 개념이고 불교란 시료 그리고 교란 시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흐트러진 시료가 교란 시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란 시료를 이긴 시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흐트러진 시료예요. 흐트러진 시료를 우리가 교란 시료고 그러면 안이 불자 안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한 시료가 불교란 시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가 나오면 불교란 시료하고 교란 시료의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예민비 해가 나오죠? 예민비. 예민비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해 놨습니다? 흑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예민비라 했겠죠? 예민비라는 것은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이 바로 예민비예요. 그러면 교란 시료라는 것은 흐트러진 시료가 이겼다겠죠? 그래서 흐트러진 거예요. 시료가. 그러면 단단히 다졌을 때의 강도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흐트러진 우리가 강도를 둔 것을 예민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민비. 그리고 4번에 암밀이 나오죠? 암밀. 암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해 놨죠? 그래서 지하에 의해서 강극수가 제거돼서 지반이 압축되는 현상을 암밀이라 해놨죠? 자, 이겁니다. 지반이 있을 때 흑입자도 흑도 있겠지만 자, 이런 흑입자가 이렇게 있겠죠? 흑입자가 있지만 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강극수가 공간과 공간 사이 여기에 강극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강극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하에 의해서 제하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고 합니다.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이에요. 가하는 것을 우리가 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하. 하중을 가한다. 그러면 하중을 가하게 되면 강극수를 빼내면 흑이 압축되겠죠? 이것을 암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암밀. 암밀. 예를 들어서 암밀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기억하면 되죠? 옛날에 우리가 덜기름이나 참기름을 짜고 나면 쭉 기름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깻무기 바로 암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옛날 기름 짜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걸 연상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귤이 쪽, 귤 이런 걸 갖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하중을 갑니다. 아니면 힙으로 꽉 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를 가면 물의 강귤 접이 쫙 빠져나가고 압축되어 있죠? 그것이 암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븐에 암밀 체험해놨죠? 제거돼서 암밀돼서 지반이 침화되는 것을 암밀침화 이렇게 칭하는 거죠. 5번.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액상화 현상 개념이 나아요. 액상화 현상. 액상화 또는 유동화 이렇게 칭합니다. 액상화라고도 하고 유동화라는 표현도 있어요. 액상화 현상 또는 유동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액상화 또는 유동화. 사질 지반이 이런 지진이나 이런 진도 같은 급속하중이 우리가 가해지게 되면 흙의 전단저항력이 상실돼요. 전단저항력의 상실자는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거동은 움직임을 거동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액상화, 유동화 현상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분명히 우리가 흙은 고체잖아요. 고체와 같은 지반 위에 건축물을 축제했는데 밑에 고체가 액체처럼 출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붕괴되겠죠? 그것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건축물을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액상화, 유동화 현상에서 건축물이 많이 붕괴된 것이 일본의 고베진이죠. 한신대진이라는 것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에서 크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약지반과 관련된 데 있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연약지반에 지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지반에 지는 게 특히 사질지반에서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투수계수는 물빠짐이 투수계수죠. 물빠짐성. 개수는 수치하시는 건 성질은 투수성이라고 하고 개수는 수치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반에 물빠짐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나타내는 게 투수계수 또는 투수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모래 같은 지반이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런 것이 투수성이 크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개수가 그 정면 우리가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를 먼저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지내력 개념이 나와요. 지내력. 자, 지내력은 쉽게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지내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내력. 그래서 이 지내력 개념은 우리 시험은 46페이지. 이 표가 지금 뭐 냈어요. 표가 지금. 이 표에서 순서 냈었고. 앞전에도 순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암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암, 연암반 또는 자갈 모래를 했죠. 그런데 앞전에는 거기에서 경암반, 연암반 중에서 실제적인 암을 거기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낸 겁니다. 그럼 잘 모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암반은 잘 모르면요. 밑에 걸 정확히 알면 돼요. 자갈. 그리고 자갈 모래, 호나물이 좀 밑에 거만 기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터 배우지는 마시고요. 딱 두 번 냈어요. 11회 때하고 24회 때. 11회 때 냈고. 그리고 24회. 딱 두 번 냈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 먼저 기억하십시오. 지내력이 무엇이냐.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내력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간략히 정리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48페이지 보시면 바로 부동치마죠. 부동치마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침화되는 것을 우리가 부동치마 또는 부동치마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동치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초용어와 관련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 안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서 이제 저거 봅니다. 52페이지 지정이 나옵니다. 자, 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죠. 기초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우리가 지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지정은 재료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부여한 거야. 모래로 다져주면 모래지정. 잡석은 막 생긴 돌이라고 했죠. 자갈보다 더 큰 게 잡석이에요. 머리통 정도 크기. 이게 잡석이고요. 그리고 자갈은 아시죠? 모래보다 크면 자갈은 손에 딱 쥐어지죠. 한 손에 딱 쥐어져서 던질 수 있는 건 자갈이군요. 그러면 보통 잡석은 어떻게 해? 두 손으로 드는 게 잡석이죠. 우리 못 들면 그거는 암이라고 하죠. 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잡석지정. 그리고 자갈. 그리고 주춧돌. 주춧돌은 옛날에 나무구조, 목구조 있죠. 밑에, 기둥 밑에 받쳤던 돌이 주춧돌이죠. 그리고 밑창콘크리트는 기초밥 밑에 콘크리트를 치는 건 밑창콘크리트.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53페이지 말뚝 지정 나오죠. 말뚝은 말 그대로 말뚝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박을 수도 있고 기성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강제철제 말뚝을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말뚝을 박는 것을 말뚝 지정. 말뚝 지정한 게 말뚝이 있죠. 그러면 거기 지지말뚝이 나오고 마찰 말뚝이 나오죠. 자, 지지말뚝은 이게 지지말뚝이에요. 지지말뚝이라는 것은 쉽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기초판이 있는데 어? 여기 연약지반이 별로 안 돼요. 여기 경관지반이 여기 있어요. 단단한 게 여기가 이제 경관지반이에요. 암마 같은 경관지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약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반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요. 말뚝 끝이 기둥처럼 지지가 되는 거예요. 경관지반이. 이게 지지말뚝이에요. 그래서 기둥처럼 하중을 친다는 게 지지말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찰말뚝은 어떤 것을 마찰말뚝이라고 하나요? 자, 마찰말뚝 개념은 이것이 마찰말뚝이에요. 자, 이렇게 기초판이 있었어요. 기초판이 있는데 어? 이 경관지반이 너무 깊어요. 말뚝 가지고 안 자려가는 거예요. 말뚝이 여기에 뭐 수영으로 치면 그죠? 뭐 여러분들 어? 수영을 하는 데 배우는데 이렇게 서면 발바닥이 수영장 바닥에 딱 대면 이게 지지말뚝입니다. 자, 근데 수영장이 너무 깊어. 그럼 발이 바닥이 안 닿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불우에서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지반이 안 자려가는 거죠.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거죠. 이것이 마찰말뚝이에요. 그러면 여기 연약청이 깊을 때 쓰는 거예요. 연약청이 너무 깊어서 이 경관지반의 말뚝의 끝이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뚝의 표면하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이런 걸 딱 지었을 때 어떤 의미가 당기면 안 된 거죠. 마찰력이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밧줄 올라갈 때 사람을 딱 잡고 올라갈 수 있죠? 마찰력이 있어야 합니까? 힘하고 악으로 딱 지면 그거와 같이 이것이 마찰말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청이 깊어서 경관지반이 지지가 안 될 때는 마찰말뚝을 사용하는 거고 경관지반이 연약청이 깊지 않아 이럴 때는 지지말뚝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지말뚝 마찰말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말뚝은 그걸 가지고 지청하고 말뚝의 표면에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해주는 것을 마찰말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3장의 철근 콘크리트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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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